좋아요 구독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히든종목 유니트론택이에요 유니트론택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상품 유통 이 소리가 뭐냐면요 해외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만들죠 그거를 수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회사들 국내 회사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필요한 회사들 있겠죠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 유통사입니다 중간에 껴있는 유통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율이 낮아요 10%가 채 안 돼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포인트가 여기에요 자 IT 유통인데 지금 단순히 이렇게만 그치면 이 회사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데 이게 시장의 확대성을 띄고 있어요 자 어디냐 UAM이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 왜 그럴까요 이런데 지금 반도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까지 확대성을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가 품목을 취급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보다는 그리고 동종그룹은 맥커스 여러분들 아시죠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이제 더 취급하는 거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케스트도 비슷한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아무래도 이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신규 시장이 확대성을 띄에 따라서 매출액이 굉장히 갈목할 만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동기 YOY 대비해서 지금 56.3% 그래서 지금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 보면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미래 산업군에 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중요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급락이 나오고요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꺾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여기서 잘못하면은 하락 이게 1파 여기까지가 뭐 하락 1파 2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칫하면은 하락 파동이 시작점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대세 상승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V자 패턴을 그리면서 넥라인을 강하게 돌파 1번 돌파 그리고 2번 돌파 그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하실 필요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분명히 가격이 막히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익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익절 또는 뭐 내가 좀 장기로 본다 이 종목은 그거는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니테스트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몸통이에요 몸통 자 여기 이제 내일 내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으시면은 살짝 돌파를 했네요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 종목 교육방에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플렉스 타이밍 잘 잡아드린 것처럼 타이밍 교육방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또